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다음 페이지에 또 뭐가 나와요 필수문제 1번하고 2번 나오는데 0도씨 1기압에서 질소산화물이 50리터에 있는데 150도씨 740mH는 부피가 얼마냐 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피 단위 물어봤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먼저 단위가 부피가 나오진 않았지만 문제 붙더니 리터로 나왔네 내가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0리터 왜 이러죠 50리터입니다 50리터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50리터는 어떻게 표준상태 해야죠 0도씨 1기압인데 내가 150도씨 740으로 맞춰줄 수 있는 거니까 얘가 지금 표준상태니까 얘가 273이 되는 거예요 얘가 273 플러스 맞춰줘야 될 온도가 150도 150도 그 다음에 온도하고 압력은 반비량하게 되었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표준기압이 760이 되는 거고 얘가 74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결하면 우리가 환산이 된 거다 이런 말이죠 되셨나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표준상태에서 A시류의 최적이 51였고요 이게 25도씨 820mH의 최적은 또 뭐라고 했죠 똑같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최적 어쨌든 메탈삼승은 메탈삼승은 그 다음에 51 이게 보시면 51 메탈삼승인데 메탈삼승 앞에 단위가 뭐가 있어요 N이라는 단위가 들어가 있잖아 이건 표준이란 말이지 맞죠 표준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25도씨 820mH를 바꾸려고 하니까 여기가 273이 되는 거고 273 플러스 25도씨라고 했으니까 25 그 다음에 800mH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760이 되고 820이 되고 이렇게 해결하라 이런 말이죠 어려움 없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됐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초할 때 온도하고 압력 보정하면서 다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 방정식 봅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상기체 방정식 다 아시다시피 보일 샤를 또는 아보가들 법칙을 결합한 유리한 방정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PV는 NRT 다 아시죠 들어보셨지 PV는 NRT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N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몰수죠 몰수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몰수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질량 나누기 분자량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질량을 어떻게 표현했죠? M 얘는 질량 M 나누기 분자량 라지 M 이렇게 나타냈죠 됐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얘가 질량이라는 단위고 얘는 분자량이라는 단위예요 그래서 몰수는 이렇게도 표현한다 됐죠?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 보시면 여기서 PV는 가스의 압력이고요 그 다음에 V는 가스의 부피를 말하는 거고 거기 N은 몰수를 말하는 건데 몰수는 질량 나누기 분자량이다 이걸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 상수 값이 나와있습니다 기체 상수 값 거기 기체 상수가 R로 나오는데 이거는 외우고 계시는 게 좋죠 우리가 여러분들 R을 보시면 이 R은 R로 정리 한번 해봐요 R만 놓고 정리하면 P 곱하기 부피 나누기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압력 1기압 표준 상태 연독 C 이거 22.4 몰수 몰수는 여러분들 분자량 나누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몰 1몰 나타나고 얘가 절대 온도 273이 들어가 버리면 아마 한 번씩 해보세요 이게 1기압 1ATM이 되는 거고 1ATM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22.4L 몰수는 1몰 그 다음에 온도가 273K 맞나요? 이렇게 한 번 넣었다보면 이 값을 계산해 버리면 이게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기체 상수 값이 0.0 0.082가 되나요? 0.082 단위가 뭐야? ATM 리터 몰 K 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단위를 ATM 압력 단위를 ATM 부피 단위를 리터 그 다음에 몰 K 이 나오면 기체 상수 값이 얼마가 들어야 돼요? 0.082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0.082도 있고요 그 다음에 8.414줄퍼 몰 K도 있고요 그 다음에 1.987 칼로리퍼 몰 K 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어떠한 단위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기체 상수 값이 틀려지는 거죠 그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0.082를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나머지도 여러분들 기체 상수 값은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거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필수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20도씨 대기압 상태에서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그랬어요 여기서도 밀도는 뭐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맞죠?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부피가 있고 질량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말하는 건데 요걸 놓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잖아 그쵸? 여기 부피가 내려오고요 그래서 질량은 요거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P 곱하기 M 나누기 RT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쵸? 밀도를 구하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 근데 요기 질량이 있죠 요기 부피가 있죠 그래서 요걸 만드는 거지 질량 나누기 부피 그 다음에 넘겨버리면 P 곱하기 M이요 P 압력 곱하기 분자량 나누기 기체 상수 곱하기 T 절대 온도 요걸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인데 됐어요? 밀도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 밀도는 20도씨 대기압에서의 대기압이 1기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가 어떤 단위를 모르겠어요 킬로그램퍼 메탈삼성으로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기압 1기압 1ATM이 되는 거고요 그쵸? 이 분자량은 지금 갖고 노는게 이산화탄소죠 CO2 44 44g이 되는 거고 어 분자량은 단위가 없어요 44g 음 단위가 없어요 그 다음에 R은 기체 상수 아까 얼마나 했어요 0.082 그 다음에 ATM 그 다음에 리터 그 다음에 몰K가 되는거죠 몰K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T는 어떻게 273이 되는거지 K 이렇게 됐죠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ATM ATM 지워지고 그 다음에 KK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킬로그램 단위 여기 어쨌든 질량에다가 우리가 구람단위 붙여도 될거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 몰이 이게 어쨌든 이게 구람퍼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거거든요 구람퍼몰 여기가 뭘 뭘 지워지고 구람이 나오는거지 따라서 이 구람단위를 몰으로 바꾸고 킬로그램 바꾸고 이 리터를 메탈 3승으로 바꾸고 어쨌든 다 10에 3승이 관계니까 요 자체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런말이죠 됐어요? 아니면 내가 뭐 요게 싫다 라고 하시면요 이산화탄소의 밀도를 물어봤잖아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구요 내가 킬로그램 퍼 메타의 3승으로 원한다 음 근데 지금 보시면 어 대기압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밀도는 그랬어 대기압 상태에서 그러면 어 밀도는 부피 분해 질량이잖아요 그쵸? 부피 분해 질량 이산화탄소의 어 분자량이 얼마? 네 왜냐면 어쨌든 밀도는 밀도를 구하라 했으면 부피 분해 질량이니까 질량은 분자량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얼마? 44kg이 되는거고 얘가 얼마? 22.4m 메탈 3승이 되는거에요 근데 얘는 22.4를 쓴다는건 어떤 상태라고? 표준상태라고 요걸 몇 도시로 환산해야 된다고? 네 20도시로 환산해야 된다고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돼? 요렇게 어차피 이렇게 해결하셔도 되구요 얘가 273분에 273 플러스 몇 도? 20도시라고 했나요? 20도 요렇게 해도 되구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답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어 아마 273 음? 그쵸? 어쨌든 얘랑 얘가 같은 답이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죠 같은 답이 나와야 된다 그쵸? 요거 보시면 이게 한번 해볼까요? 1.83이 나오는데 제가 요거 요게 1.83 나온다 그러면 어쨌든 밑에 것도 44 나누기 22.4 곱하기 273 나누기 273 플러스 20 눌러서 보시면 1.830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온도하고 압력 보정 했던 것처럼 쭉 다 나가시면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 및 압력이 각각 140도C 750mHg일 때 NO2가 얼마래요 200g을 200g이 차지하는 부피를 구하시오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물어보는 단위 부피라는 단위 쓰시고 리터라는 단위 물어봤으면 어 같구요 그 다음에 NO2가 200g이래 200g 음 얘를 요렇게 분모 분자 나누는다 그랬죠 즉 지금 얘가 지금 NO2를 말하는 건데 NO2 말하는 건데 이 어 뭐야 질량 단위를 부피 단위로 환산해야 돼요 그럼 NO2의 분자량이 얼마냐면 46일 거예요 46g일 때 얘는 22.4L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하고 압력이 없으면 요 자체가 답이 되는 거지 맞죠 답이 되는데 지금 뭐야 어 40도C 750mHg일 때 NO2가 차지하는 부피는 그랬으니까 지금 얘 22.4라는 얘는 표준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273이 이리로 가는 거고 273 플러스 어 40도C 이라고 그랬죠 40도C 요거 그 다음에 이게 어 762죠 일기압이 760 얘가 750 요렇게 된다는 얘기지 요 답이나 그 답이나 같아야 됩니다 그쵸 지금 교재에서 문제풀이는 이상기체 상태 방지원 시험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고 저는 우리가 온도하고 압력보정 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온도압력보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문제가 된다 음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 필수 문제 3번도 한번 보시면 3번도 배출가스의 온도가 150도C고요 음압이 120mm 요거일 때 배출가스의 밀도를 그렸어요 밀도를 그렸고 표준상태에서 배출가스의 밀도는 1.293kg 퍼메타 3승이고요 대기압은 1위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이상기체 교재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걸 해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예 우리는 또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는 밀도를 물어봤어요 어 밀도를 그러면 이게 퍼메타의 삼성으로 물어봤고 지금 주어진 게 얼마 표준상태에서 얼마래요 1.29kg 퍼메타 3승이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표준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얘가 S예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실측 A를 보는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얘를 바꿔주고 싶은거지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 스탠다드이니까 여기다 273을 써야되고 맞춰줘야 될 온도가 150도C라고 하네요 150도 어 273 플러스 150 음 얘가 273 플러스 150이 되는거죠 그 다음에 압력이어야 되는데 압력을 보세요 압력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우리가 대기압은 1기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표준이니까 압력은 요걸 1ATM 쓰면 되죠 ATM으로 바꿔야 될까요 미리 HG로 바꿔야 될까요 미리 HG로 바꾸니까 요게 760이 되는거죠 760이 되는거고 여기에다 보시면 지금 음압이래요 마이너스 압력이 걸렸어요 마이너스 압력이 걸렸다는 얘기인데 단위를 보시면 어떻게 하나요 120mm 어떻게 되는거야 HG가 아니라 H2에요 맞죠 요거를 갖다가 뭐로 바꿔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미리 HG로 바꾸려면 내가 원하는게 이거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게 미리 HG를 원한다 이거는 아니고 원한다 그러면 120mm H2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어 760mm HG가 얘가 10332mm H2가 되는거니까 10332 그쵸 2가 되는거니까 요게 지금 120을 갖다가 HG를 갖다가 뭐로 바꾼거에요 HG를 바꾼거에요 H2를 맞죠 그러면 이게 어 그쵸 아마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만약에 10332 나누기 어떻게 760을 하면 13.6이 나올거에요 아마 13.6 그거때문에 아마 13.6이 들어간거죠 760에서 우리가 어 미리 HG 등을 빼준거죠 그쵸 빼준값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음암이니까 마이너스암이 걸렸으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H2O하고 HG로 한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놓으셔야 된다 됐죠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우리가 의미가 뭐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온도하고 압력보정식만 가지고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에요 되셨죠 어 아